여러분 안에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내시는 거는 이게 제가 강조하는 구공공부예요. 구공, 분명히 그냥 공인데 공 안에 뭐가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내는 게 우주에서 제일 큰 공부입니다. 이거 알아낸 양반들이 동양에서는요. 대승불교 나오기 훨씬 전부터 동양은요. 이미 다 알아냈어요. 뭐가 있다고 했나요? 음양오행이 들어있다고. 음양오행 8개가 들어있다고 알아냈어요. 우리 안에 우주를 만드는 공식이 들어있는데 음양오행 8개예요. 대표적으로 음양오행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도 음양오행, 애고도 음양오행, 양심도 음양오행, 내 몸뚱이도 음양오행, 한의학이 음양오행 빼면 내용이 없죠. 음양오행, 인체도 음양오행, 인사, 인간이 하는 모든 병법도 음양오행, 정치도 음양오행, 정치는 대학 중용, 음양오행, 병법, 손자병법 가도 음양오행, 내가 사는 땅, 풍수지리도 음양오행, 내가 사는 땅을 덮어주는 하늘, 천문도 음양오행, 우주 전체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부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있더라. 조선 500년간 모든 선비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우주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던. 그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죠. 저 무지할 때라 선비들이 과학에도 어둡고 하니까 미신으로 음양오행 믿었나 보다. 불교 최고 학설이 들어가면 음양오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 안에 오행 들어있다는 거 모르시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 공부가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체 유심조라고요? 여러분 참나에서 만법이 나왔다. 그럼 참나 안에 뭐가 있어서 만물이 왜 이 모양으로 나왔냐고요? 참나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밖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알죠. 아시겠습니까? 참나만 보고 있으면 몰라요. 텅 빈 자리니까. 그런데 참나 상태에서 우주를 벗공의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실험했던 방식입니다. 깊은 참나에 들어가요. 한 생각 딱 일어나요. 한 생각 일어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이 딱 펼쳐집니다. 한 생각 딱 일어날 때 나와 남이 갈리고 물질이 느껴지고 감정이 느껴지고 이런 생각이 느껴지고 의지가 느껴지고 이런저런 판단, 오행이 딱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현이 탁 펼쳐집니다. 자 이거 손 기억하세요. 갈무리하면 텅 빈 공인데 펼치면 반드시 오행이 나와요. 이 중에 하나 가끔 안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딱 같이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갈무리하면 공인데 펼쳐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한 세트로 등장합니다. 색수상행식도 한 세트로 딱 등장해요. 안이 비설 신의 육근도 한 세트로 딱 펼쳐집니다. 그게 기준이 다섯으로 자르건 셋으로 자르건 여섯으로 자르건 팔개처럼 여덜로 자르건 상관없어요. 근본에 가면 다 음향 오행 원리가 있어요. 그게 딱 펼쳐집니다.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그게 업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주는 처음 창조될 때도 육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육근끼리 업을 짓다가 이 모양의 육근을 쓰고 있는 거는 이 업력 탓이겠지만 왜 우주가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업력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모양이 되는데 이미 육근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니까 육근을 갖고 육근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보시오 라고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우주는 따라서 중생의 업력 막으론으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나가 이미 육근 대주고 육근의 속성도 다 부여해주고 육근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다 원칙 정해놓고 다르마로 그 안에서 너가 재주 부려봐라. 너가 한 만큼 과보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허공에서 마음껏 해봐라. 그랬더니 중생들이 마음껏 하다 보니 육근이 만들어졌다. 지금 불교 이론은 곧이 곧대로 믿으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한 생각 초월하면 참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근이 딱 펼쳐집니다. 이게 업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유종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